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 위랑 맨 아래에서 두번째 중간에 C 아 이것만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줘요 발! 진짜 네? 아니 날 왜 부른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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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니 불로 가르쳐주세요 아 진짜 리플로 게임할때로 방해하면 더 안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있습니다 열기시 드론 아니 맨 위에 드론 안됐잖아요 다시 C 누르세요 이게 안되잖아요 됐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 싫어하지 마십시오.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짜 하네. 아니 경기력으로 지금 보답하려고 내가 여기 와있냐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번 게임만 제발 내가 많이 지면 해초리 100대 맞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100대 때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면 100대 때리십시오. 죽었어. 진짜 100대 때리. 한번 기똥차게 맞아보자 한번. 나리 새더러 그냥. 뭐든 맞는 거야. 저 그림 찍으세요. 드론 욕심내지 마세요. 한 마리 더 있는다고 게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상대가 왜 삥신인 줄 아세요? diseases 구경하고 있었다. 상대, 상대. 선 넥서스 안 지었다. 그러니깐 뭐겠습니까? 일단 선.. Wow. 가난하다. 예. 감사합니다. 넥서스 타이밍도 느리구요. 신스티도 정따기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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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무신데, 이건 지대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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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어디까지 하나 한번 한번 보자 여기 붙어있습니까 왼쪽 자리 없다고 했잖아 왼쪽 자리 없다고 무슨말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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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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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소라불라 어 여기서 스커즈 방업 찍나 아까 히드라 공업 찍었어요 공업 찍었어요 이 양반아 네 히드라 히드라 발업 사업을 할 때 공업을 찍는거고 발업 럭크업을 할 때는 방업을 찍는거에요 왠지 아세요? 방업을 커져나고 싶습니다 딴지같은 소리하고 계세요 지금 럭커를 가면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업을 찍는거고 발업 사업을 하면 공격을 가야되잖아요 그래서 공업을 찍는거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다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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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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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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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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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forces are under att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ll forces are unde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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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eferrals are under attack. All analytical techniques. All forces are under attack. All force are under att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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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영태, 배성음 STX 점프로고요. 김민철, 동명인일 수도 있으니까 패스. 김태경, 혜리다. 3조. 여기는 환경형, 윤용태, 전상욱 형은 아니고요. 이건 동명인이고요. 김상곤, 내역스 쌀, 최호선. 3조. 3조 박시네 맞지. 스멜스멜. 이몽규. 김봉준. 여기가 개꿀이네. 정은종. 이길 수 있어요? 좋은 조 박사다. 좋은 조 박사다. 좋은 조. 5조 봐봐.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아.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 짭정우야? 짭정우인거 같은데? 오조가 짭정우 박성균 이해준 안정우 이거 김성현 동명이인 나 부정승이야? 여기서 올라온 사람이랑 하네요 결승전을 만나는거지 박성윤이랑 위에 봐봐 문세진 규이가 도스 그 새끼 아니야? 김규혜지 김규혜형은 이재동이형이랑 같은종 이재동 와 근데 여기 게이머가 한명도 없냐 박철순 음 다 모르구요 개꿈조네 구성훈 윤찬이 몽군 도재욱 이승석 한두열 하늘 죽음의 조 이영웅 와 죽음의 조 나왔지 아니 근데 조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뭐 말은 못하겠다만 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균 때려서 잠단은 많이 돼 아니 게임을 한곳에서 물빵시켜놨어요 조일장 하 하 진영화 임진무 장승수 하 하 하 저 방금판 잘했죠? 예? 방금판 뭐가 문제야, 리플 먼저 알려주세요 예? 아니 이긴 게임보고 리플 분석하면서 알려달라고요? 여기가 정우형 아 김정우 김승현 없네 이재호 유영진 고강민 김민철 김민철 와 진짜 솔직히 조 너무했다 이거는 야 연모성 방송중 아니지? 끼워야겠다 개새끼 연보일 수 있습니까? 예? 연보 해봐야죠 아 근데 아니 솔직히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요 아나 13조는 없네요 12조까지 밖에 없네요 아 됐습니다 아악 연습해야 됩니다 나오세요 네? 하 하 하 하 홍우씨 장편 보여주실래요? 들어가보세요 일단 김몽준아 1세대니까 결승전 가면 안됩니까? 마지막으로 와아아아 하 마지막 결승전 예? 마지막 결승전 아니 결승같은 일단 김홍준생 지금 서버 점검중입니다 지금 서버 점검중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강의 한번 해주십시오 캠 캠 캠 어떻게 클릭 로지텍 아니 아니 2번 누르고 오 이거 뭡니까? 오우 샛 2번 이거 여자 누구에요? 슈기 에? 슈기 뭐에요 진짜입니까? 실화에요? 실화입니다 오우 왼쪽 가서 로지텍에 있으세요 아예 아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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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어 제거 키보드 가방 좀 주십시오 막말로 김몽준 개꿀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윤종이형 잘한다니까요 윤종이형이 이번달 토스 승률 원탑일걸요? 흠 흠 흠 자리 토스좀 만나면 난 편한데 아아 박성균 만나면 저 결승전은 간단한 말 있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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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님은 김봉준씨한테도 지는데 무슨 방금 이겼는데 뭔 개소리세요 응 오늘 1대2야 마이크 선거 들으시면 안돼요 얍 오우 마우스테네요 아아 아아 강인합시다 오늘 송균형이랑 저랑 한거 한번 보십시오 찾아서 마우스 감자주절 어떻게 합니까? 저기 마우스 치세요 박성균이 약점이 뭐 있습니까? 예? 약점 약점 네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니면 오늘 방정한 다음에 모바일로 자기전에 딱 핸드폰 킨 다음에 성균형이랑 한거 보십시오 흠 흠 흠 흠 수많은 적은 저주에 당신 걸어 흠 흠 테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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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습니까? 테란 누구 없는데 아무도 이어진 dean 성균형 감사합니다.